권센보살 먼저 멸룩장지는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깨 사바하 오 마르누깨 사바하 오 마르누깨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또 먼저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공유해서 주의에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 이름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법당에 계신 부처님 이름을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큰 법당과 대웅전이란 말이 같은 말인지요 각 부처님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절에 다니면서 자기 절에 모셔진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인지를 모른다면 참 그것은 속하다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자님이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듣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의 가장 메인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인가 하는 것은 간혹 절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비로암이라 이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절의 메인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될 테고 원통암이라고 한다면 관세인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지장사라 이러면 당연히 지장 부처님이 그 절의 메인 부처님으로 계십니다 미타사라고 하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이 주 법당의 주불로 계십니다 그 절에서 제일 메인 법당, 종료 법당을 우리는 큰 법당이라고 합니다 즉 이 큰 법당은 그 절의 가장 상징적인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대웅전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진 법당입니다 법화경에서 스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대웅맹세존이시여 대웅맹세존이시어라고 한 데서 연유합니다 대웅전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법당과 대웅전은 그런 면에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좋은 예로 해인사의 경우입니다 해인사의 큰 법당은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해인사의 가장 큰 법당이 대적광전인데 거기에 스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통도사는 큰 법당이 대웅전입니다 통도사 대웅전에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므로 대웅전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죠 또한 일반 절에 들어갔는데 대웅전이라고 현판이 걸려져 있으면 당연히 스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시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법당의 부처님을 알아맞히는 데는 현판이 아주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왜 하필이면 그 이름인가 또 현판 이름으로 나오는 부처님의 의미는 왜 그런가 하는 문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우리 불자들이 그냥 공식화해서 외워두면 좋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부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라고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암기하시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대웅전 대웅보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스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으면 관음전 또는 원통전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원통전이라 붙어 있다면 당연히 그 법당의 주불은 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치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경우에는 치장전 명부전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또 약사여래불 이 약사여래불이 모셔져 있다면 약사전 만월전 유리광전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사전 만월전 유리광전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이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경우에는 미륵전 용화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 용화전 유명합니다 용화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계명상센터 BUD 세계명상센터가 있는 한국불고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 이불 병자 선빵 중 하나가 용화전입니다 용화전 당연히 용화전 안에는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등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면 연화전 이것도 우리 간포도량 이불 병자 선빵 이름 중에 하나가 연화전이라고 있습니다 또 아미타불 우리가 늘 친근히 할 수 있는 이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법당은 극락전 아미타전 미타전 무량수전 이런 이름들이 주로 있습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법당은 극락전 아미타전 미타전 무량수전 등입니다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경우입니다 비로전, 광명전, 적광전, 대적광전, 화음전 이런 법당 현판이 걸려져 있으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문수보살님은 대부분 문수전 보현보살님은 보현전 이런 정각의 이름을 띄고 있습니다 나안이 모셔져 있다면 나안전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각도 있습니다 만일에 현판에서도 그 힌트를 잡을 수 없다면 그것은 기록에 의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 부처님을 조성할 때 우리는 이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으로 모신다 하고 적어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각 부처님의 역할, 특히 이 부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예를 들면 미리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용화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화전이라고 하면 용화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후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대충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부처님을 어머니처럼 부를 때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이때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고 또 지장보살님은 갈 때까지 간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해서 불릴 때 이름 부처님 이름이 지장보살이고 약사 예를 부른 아픈 사람 또는 고통에 처한 병마를 어쩌든지 좀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약사 예를 부르다 그랬고요 또 미륵부처님은 미래에 우리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부처님 그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미륵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상징으로 진리신 부처님을 꼭 하나 이름을 붙여드려야 되겠는데 그 이름이 비로자나 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는 많은 부처님이 그리고 여러 부처님이 각각의 부처님의 역할과 제도 방편에 따라서 놔두십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부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보고도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일에 정확히 무량수전은 왜 무량수전이라 했고 용화전은 왜 용화전이라 했으며 유리광전은 왜 유리광전이라 했으며 대적광전은 왜 대적광전이라고 이름이 붙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내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사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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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